안녕하세요 포이즈입니다. 어저께 진행되었었던 캠프파이어 챗을 통해서 PTR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공개되었습니다. PTR이 9월 5일부터 9월 10일날 진행되는 내용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많은 변화점들에 대한 예고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정리하기 힘들 것 같고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하나씩 정리해볼 계획입니다. 오늘 정리할 내용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 룬워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이 룬워드에 대한 의미는 원래 사용하던 보석 칸에 보석 외에 다른 것들을 넣을 수 있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뒤에서 설명해드릴 다양한 룬의 조합을 통해서 기존과는 다른 빌드의 확장성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직업들의 스킬을 내 맘대로 세팅을 할 수 있는 자유도가 열렸기 때문에 패스 오브 액자리나 라스트 해폭에서 사용하던 COC나 CWC 같은 트리거 방식의 스킬 사용이 이제 가능해졌다는 것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룬워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룬워드에 대한 규칙부터 다양한 룬워드의 종류와 사용 예시까지 쭉 다뤄볼 예정이니까 오늘 내용만 끝까지 한번 확인해보신다면 PTR에서 진행되는 룬워드에 대한 내용은 어느정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룬워드 규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룬워드의 기본 규칙부터 살펴보자면 일단 룬워드는 확장팩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릴 의식의 룬과 기월의 룬의 조합을 통해서 사용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소켓칸이 2개씩 준비되어져 있는 갑옷과 바지, 양손무기 그리고 이번에 소켓이 하나 추가된다고 하는 투구에 해당 룬들을 넣어서 룬워드를 활성화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총 4개의 부위에 룬워드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최대 2개까지의 룬워드 조합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투구와 갑옷에서 룬워드 작업을 진행을 해주셨다면 바지와 무기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석을 통해서 소켓을 사용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룬워드는 같은 룬워드를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 투구에서 사용한 룬워드 조합이 있다면 갑옷에서는 이것과 다른 룬워드 조합을 사용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룬 같은 경우에는 거래 가능한 아이템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별도의 인벤토리가 준비되었고 중첩 가능한 형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인벤토리 창을 사용하지 않아서 보관과 사용을 하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석봉을 통해서 룬을 직접 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같은 룬 3개를 넣어서 다른 룬 하나를 랜덤하게 생성하실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희귀룬을 넣어서 희귀룬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정 확률로 더 높은 등급의 룬을 획득할 확률이 있어서 내가 희귀룬으로 제작을 진행하더라도 전설룬이 나올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화템을 제작하는데도 이 룬을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금술사를 통해서 벼락불 4개로 신화템들을 제작할 수가 있었는데 기존의 방식은 그대로 있으면서 이제 보석봉을 통해 벼락불 하나와 전설룬 10개, 희귀룬 10개를 통해서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룬워드 시스템 지금까지의 설명을 들어보면 기존에 알고 계시던 디아2에서 사용하던 룬워드 시스템과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해당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기존 디아2에서의 룬워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룬 하나하나의 속성이 정해져 있고 해당 룬들을 순서대로 넣을 경우 룬워드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속성 외에 별도의 추가 속성이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룬의 속성보다 추가되는 속성이 핵심인 룬워드 시스템이었다면 이번에 디아4에서 진행되는 룬워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룬을 연결할 뿐 추가되는 속성이 없기 때문에 발동 조건에 해당하는 의식의 룬과 발동 효과에 해당하는 의식의 룬을 연결만 할 뿐 추가 속성이 없이 연결이 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아2 방식의 룬워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순서로 넣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 하나였다면 디아4의 룬워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룬이 들어가는 자리가 이미 정해져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넣는 순서와는 상관없이 어떤 룬들을 사용할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디아4의 룬워드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발동 조건을 위한 의식의 룬이 하나 준비가 되어져 있고 실제로 발동됐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올지를 알려주는 기원의 룬이 하나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의식의 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건이 되었을 때 곡물이라는 자원이 어느 정도 생성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고 기원의 룬 같은 경우에는 생선된 곡물을 가지고 어떤 효과를 보여줄지를 결정하는 내용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원의 룬 종류 중 하나인 리트를 사용했을 때 0.3초간 움직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곡물이 쌓이는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 1초간 움직이지 않는다면 약 80 정도의 곡물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토니라는 기원의 룬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라면 1초마다 20의 곡물을 사용해서 원소술사가 사용하던 원성 낙화 스킬을 원소술사가 아닌 상태에서도 1초마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엑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 홈페이지에 공개된 PTR에 사용되는 모든 의식의 룬과 모든 기원의 룬을 정리해놓은 표이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해서 해당 엑셀표를 다운로드 받아놓으시면 PTR을 진행하실 때 다양한 룬을 활용해서 편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룬워드가 어떤 식으로 작용되는지 영상을 보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서 총 두 가지로 룬워드가 작동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만 용사인 상태에서 이 바크룬을 사용해서 5m 이동할 때마다 50의 곡물을 생성하도록 준비를 해주었고 기원의 룬에서는 테크룬을 사용해서 곡물 100을 사용하면서 야만 용사의 지진이 발동하도록 준비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룬을 원하는 소켓에 장착을 해주시게 된다면 이제 5m를 이동할 때마다 곡물이 생성이 되고 생성된 곡물로 자동으로 지진이라는 스킬이 발동이 될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보시면 이동할 때마다 게이지가 차면서 바닥에 지진이 자동으로 발동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아이콘을 통해서 현재 곡물이 어떻게 생성되고 있는지 해당 내용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게이지가 가득 차게 되면 그 자리에 지진이 생성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용돌이처럼 이동하는 스킬을 많이 사용한다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바크 의식의 룬을 사용한다면 좀 더 쉽게 이 곡물을 획득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예시는 강령술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령술사를 사용하면서 타미라는 룬을 써서 채널링이 아닌 핵심 스킬을 썼을 때 25의 곡물을 생성할 수가 있고요. X라는 룬을 사용을 해서 곡물 400을 사용할 때마다 모든 스킬의 레벨을 3씩 올릴 수 있는 큰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룬을 원하는 소켓에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면 해당 효과가 발동되도록 되어져 있고요. 현재는 사용하는 스킬이 랭크가 5로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동하면서 공격을 시작하면 해당 게이지가 차기 시작하게 되고 해당 게이지가 가득 찼을 때 다시 확인해 보게 되면 각각 랭크가 5였던 것이 8로 바뀐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룬들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룬들의 조합을 사용하면 좋은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식의 룬을 한번 살펴보면 낮은 등급인 마법보다는 당연히 전설 등급에서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법 등급에서 눈에 띄는 룬 같은 경우에는 시르 룬을 사용하면 정신 집중이 아닌 기술을 3회 연속 사용했을 때 25회 곡물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룬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공속이 빠른 심추도적이나 기타 여러가지 스킬들을 사용하는 빌드가 사용한다면 그 빠른 공속을 통해서 공모를 쉽게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약스 룬 같은 경우에는 치유 물약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공모를 100 획득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물약을 계속해서 마실 수 있는 세팅이 되어져 있는 도적이라든지 아니면 강령 같은 빌드를 할 때 공모를 쉽게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잔이라는 룬 같은 경우에는 궁극기를 쓸 때마다 150이라는 굉장히 많은 양의 공모를 획득할 수가 있고 궁극기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화살비 도적이나 피해 파도 강령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양의 공모를 쉽게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설급 룬 같은 경우에는 리트 룬을 사용하시면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초당 80의 공모를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유리라는 룬을 사용할 경우에는 번개창 빌드처럼 재사용 대기시간이 있는 기술을 많이 사용할 경우에 굉장히 다량의 공모를 쉽게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장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 이 졸이라는 이름의 룬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작동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구조로 되어져 있지만 뒤에서 설명할 기원의 룬과 함께 사용을 한다면 무한 공모를 얻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어서 최종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룬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룬을 사용하는 상태에서 기원의 룬에서 직업별 스킬을 하나 사용하게 된다면 해당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150의 공모를 획득하게 되고 해당 스킬이 150보다 적은 양의 공모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1초마다 사용되는 양보다 생성되는 공모를 양이 훨씬 더 많은 구조로 되기 때문에 딱 한 번만 작동이 된다면 계속해서 공모를 생성되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의 룬에서 눈에 띄는 옵션들을 좀 살펴보자면 강령술사 옵션 같은 경우에는 강령술사가 아니더라도 핵심이 되는 저주 두 개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도적의 어둠의 장막이나 드루이드의 대지방벽, 야만 용사의 도전의 외침 등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피해 감소 효과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효과도 이 룬들을 통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 중요했던 재사용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는 옵션도 이 에오미라는 룬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게 되어져 있는데 1초에 100이라는 곡물을 사용해서 0.2초의 재사용 대기시간을 줄여주는 구조로 되어져 있지만 생성되는 곡물의 양이 훨씬 더 많다면 0.2초보다 더 많은 재사용 대기시간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주목하시는 룬은 이 자라는 이름의 룬을 통해서 원소술사의 순간이동을 다른 직업분들도 사용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순간이동 같은 경우에는 스킬의 순간이동이 아니라 피하기를 순간이동으로 바꿔주는 원소술사의 마법 부여 효과를 가져오는 효과라서 디아블로2에서 사용하셨던 수수께끼와 같은 텔레포트 효과를 기대하셨다면 그것보다는 훨씬 더 쿨이 긴 피하기의 재사용 대기시간을 가지고 있는 순간이동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이 잔이라는 룬 같은 경우에는 제압을 확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확률이 3%로 고정되어 있어서 굉장히 크게 피해량을 늘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사용하는 데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초에 700 이상의 공모를 얻을 수만 있다면 이제 제압을 확정적으로 걸 수 있는 방법이 생겼기 때문에 이 잔이라는 룬과 함께 이 제압의 피해를 높여주는 세팅을 해주신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극대화 피해와 제압 피해를 한 번에 적용시킬 수가 있어서 내 딜을 높여주는데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 몇 가지만 얘기해보자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전설급 룬들이 과연 얼마나 드랍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이런 좋은 룬들의 드랍률이 매우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랜덤하게 얻을 수 있는 이 룬 조합법을 통해서 해당 룬들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룬을 가지고 만드는 룬워드 조합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직업의 스킬을 사용하게 해주는 이런 룬들이 실제로 몇 레벨로 적용되는지도 한 번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마도 1레벨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나중에 PTR이 시작된다면 몇 레벨로 적용되는지 그 부분도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PTR에서 홀령사는 사용이 되도록 되어져 있지 않지만 홀령사를 사용하는 이 룬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돼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홀령사가 사용되지 않는 PTR 기간에 이 홀령사 룬을 사용해서 홀령사의 스킬을 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한 번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디아블로 4에서는 보석 같은 경우에는 보석공을 통해서 언제든지 해당 보석을 뺐다가 다시 넣고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아블로 2의 룬워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장착했던 룬을 빼서 사용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사용하는 이 룬들이 보석처럼 사용될 것인지 아니면 디아블로 2의 룬처럼 사용될 것인지 해당 내용도 한 번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9월 5일 날 PTR을 시작한 후 룬워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내용을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룬워드 시스템으로 인해서 다양한 빌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이 룬워드를 이용한 다양한 빌드에 관한 내용도 한 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